5미터 내리막 6미터가 얼마나 작용할지 바꼈다! 내리막 6미터 보셨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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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щ어넣는 샷이 나올것입니다 원래 회장이… 이름을 달고 있으면 이런순간에 뭘 해냅니다 수천 Makes partial 웅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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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그린다 올라갔습니다 남윤정 선수의 버디팟 랩 라이 버튼이 많이 지나갔네요 응 반대윤 선수로서는 머리속이 많이 복잡해질거에요 반대윤 선수로서는 두개 더 내려도 될거 같아요 어 그렇지 좋아 좋아 라이 좋아 하나 더 왼쪽 하나 더 왼쪽 하나 더 왼쪽 스크린 골프의 재미가 이거죠 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보는 사람들은 난리난리 이렇게 하나 더 추려줘 추려야 그렇게 과감하게 할까요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퍼팅인데요 아깝게 홀을 벗겨가면서 네 중요한 순간이군요 대해 σ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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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х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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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조 오, 끝났어 아, 끝났어 자, 여기서 결정적인 퍼스트였는데 네네. 시킵니다. 네. 네네 화이팅! 똑바로! 드라이버 있지. 자 한대윤 선수. 이 퍼팅에 성공하게 되면 매치 가져옵니다. 네. 클럽 대항전 1매치. 보너스 골퍼의 한대윤 선수가 승리하면서 1매치는 보너스 골퍼의 승리입니다. 보너스!